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반도의 절반이 거의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탄압을 받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훨씬 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미워하면서도 점점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안타까운데 오늘은 bbc방송이 일면 톱기사로 탈북민 정언을 전환해요 보시게 되면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기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10월 24일에도 북한 주민 사명이 목선을 타고 nll로 넘어와서 기순 의사를 파악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동해로 넘어온 경우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황해를 통해서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bbc방송에 인터뷰 응하신 분들은 아마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연평도로 넘어오신 그런 분이고 올해 초에 넘어오신 분들 같습니다. 참 얼마나 위태위태한 나라입니까 바로 이렇게 북한에 포를 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여기가 아마 비행장이 강화도고 이번 10월에 넘어오신 분 말고 올해 상반기에 가족들 데리고 넘어온 분을 아마 이제 정보당국에서 bbc방송에 특별 인터뷰를 허용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bbc방송의 오늘 톱기사가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그런 가족의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상을 전개하는 다른 오늘 그런 인터뷰를 국내 신문들이 다 받아 쓴 걸 보게 되면 bbc에게만 특별하게 여러분들 그 기회를 허용한 거고 그 귀순하신 분하고 동행한 경찰관들이 함께 여러분들 인터뷰에 배석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bbc가 보도를 했네요. 성함이 아마 김신화입니다. 김씨고 참 이런 기사가 bbc에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여러분들 주목하게 된 건 코로나를 어마어마하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억누르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대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북한 동포들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이유 사유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북한 동포들이. 그러나 이런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일단 권력을 지게 되면 권력이란 그 자체가 폭력이지 않습니까 폭력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저렇게 압제가 심하게 되면 왜 주민들이 반항을 하지 못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체주의 체제 특히 이제 북한처럼 이렇게 억압적인 체제에서는 반항한 것 자체가 여러분 곧 바로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목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을 더욱더 옥죄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7, 8년 정도 그런 7, 8년 정도는 이제 북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위쪽이 어느 정도 좀 교류가 원활했기 때문에 장마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라든지 아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인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는다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중국하고의 그런 교역이 중단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악화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노부부가 돌아가셨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신체의 일부분을 그런 동물들이 약간 훼손한 것이 발견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아사한 상태였다. 이 이야기는 본인이 전해 듣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아는 두 명의 농부가 그냥 굶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굶어서 죽는 이유는 작황이 안 좋게 되면 본인이 배급받는 물량 가운데 일부를 당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소식이 수시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체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그런 은행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신질환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한쪽은 저렇게 이 정도 먹고 살기도 했지만 다른 쪽이 저렇게 가난하니까 좀 도덕적인 책임감 같은 걸 느끼면 훨씬 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사명의식이나 소명의식을 더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영화 그리고 노래를 유포했다 해가지고 22세의 청년을 청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냥 공개 사살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서 당국이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걸 분명히 경고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 경악했다 많은 주민들이 알지만 반항을 못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큰 여러분들의 힘이란 것이 인민들을 반항을 못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이후로 22세 청년이 본보기로 처행됐는데 이 청년은 이제 아는 사람이 모아입니다. 알고 지내던 22세 청년이 모두가 겁을 먹었다. 그러면서 반사회주의 행동 단속반이 그리에서 주민을 임의로 수색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반사회주의 행동 단속반이 우리 피를 빨아먹는 허펠기 같다면서 모기라고 부른다. 인지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김 씨와 같이 그냥 엑시트 탈출하거나 아니면 뭐죠 보이스 항의하거나 아니면 로얄티 그냥 충성을 바치는 건데 대다수 사람들은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스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소리를.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거를 장악당해 가지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준전체주의 체제에 지향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못 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거 부정이 생겨가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침묵하는데 이것이 2023 총성이나 이런 것을 몇 번을 지나고 나면 그냥 찍소리를 못할 거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반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반항을 하지만 이런 북한 체제를 보고 눈에 보이는 북한 주민이 정언하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실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준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놓였을 때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만 돼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알지만 못돼 드는 겁니다 그냥. 어쩌면 이렇게 뭐죠 두 개가 비슷하게 가는 건지 좋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한반도에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건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알지만 돼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부정을 알면서도 못 돼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사람들은 복소리를 왁왁 내지만 대부분 참 침묵하지 않습니까. 다 돼 들면 그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회가 손을 들겠지구나 다 안 돼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저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내일 우리 함께 올 일 앞으로 올 일을 좀 신경들을 쓰고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는 저항이란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저항이란 개념이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걸 보면 모르면 약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선년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못 되던 겁니다. 정치 권력이란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그 이런 폭력이 선거를 장악한다는 것은 비합법화된 이런 폭력인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김정은 체제라는 것은 비합법적인 폭력이죠. 그게 비합법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강제화하고 그거를 북한 주민이 BBC 방송 여러분들 서울특방원에게 한 이야기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